또 궁금한 건, 평상시의 강슬기 말고 무대에서의 레드벨벨 슬기를 보고 출출 때죠 어, 출출 때? 네 그, 그거 배트보이 보여줘 아, 그냥 바로 보여주대로 해 아, 어떤 부분이에요? 알고 있나 봐, 또 느낌 있을 거예요 아마, 될 것 같아요 호기심을 자극하지 가, 지, 뭐? 가, 지, 뭐? 도착시 이게, 바로, 바로 와요 아, 미안 아, 미안 아, 안 돼 Odette는 자극이 아, 흐음 홈런 홈런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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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